지금 라이브 쇼핑 어플 라이브 방송을 하고 고객들과 직접 소통을 일으켜주고 거기서 쇼핑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비대면 인텍트 개념으로 그런 즐거움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지금 광시장에 제가 지금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셔도 엄청나게 도용하겠는데 되게 되게 예쁜 문제가 쇼핑몰에서는 엄청난 것 같은데 자, 이제 탈이 들어오는데 그쵸? 이거 옷이 상쇼수여 어, 됐군요 그전에 이제 네, 이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해 주세요 어, 이게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랑씨의 디자이너 대표, 랑씨라고 합니다. 쯔쯔풍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가게 있어요. 가게. 가세요. 이렇게 좋지 어느 정도 했었는데 되게 낮게 저렴하게 라이브까지는 좀 더 저렴하거든요. 주문 많이 주셨는데. 안녕. 저희 여긴 동대문 도매시장. 한나 매장입니다. 소매. 언니 소매 말고 도매 가능한가요? 도매는요. 언니 매장으로 한번 오시겠어요? 전화 주세요. 제가 입고 있는 옷들이요. 언니 뒤에 바지 세트 얼마예요? 그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풍성하게 입으시라고 만들었거든요. 사실은. 장바구니에 담으셨어요. 장바구니에 담으... 제가 혼자 해야 하는 애가 부담스러웠거든요. 엄청. 근데 저희 사장님들이 도와주셔서 좀 재밌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확실히 제 상품을 제가 만들고 풍을 하다 보니까 어떤 점이 좋은지, 제가 어떤 점이 신경을 샀는지 이런 거를 잘 전달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랭섬 판매가 또 새로운 분야에 도사한 것 같아서 의미하는 것 같다. 라이브 악룡 같은 거를 시도해보고 싶었는데 처음이라 그런 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걸 추진을 해주셔서 새로운 시도를 적당히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게 해주신 게 되게 귀엽던 점이었던 것 같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주